2022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제1막이 성주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 첫날인 8월 5일 생명선포식을 시작으로 별매 거리 퍼레이드와 줄다리기를 통해 화합의 장을 열었고 이어 군민과 관광객,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화려하게 개최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비상, 성주 희망의 날개를 펴다 퍼포먼스로 미래로 도약하는 성주의 모습을 연출한 후 진성, 장윤정, 정동원 등의 축하 공연을 마련해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경상북도 드림 페스티벌이 펼쳐졌고 셋째 날에는 임산부들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대구 MBC 태교음악회와 음악 불구쇼가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2022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생명의 활력이 느껴진다며 무더운 여름이지만 14일까지 계속되는 축제를 즐겁고 시원하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